좋아요, 그도! 종아일 종아일 동물이랑 배워요. 앙글놀이 누구랑 할까요? 나나나나! 나랑 하자! 이번엔 나당! 그래, 그래, 그래! 결정했어! 오늘은 박쥐랑 한글놀이! 박쥐 나는야 밤의 제왕 박쥐! 엄마야, 밤에 뭐 하시는데요? 좋은 팔을 쏴서 사냥을 하지. 하, 잡았다! 대단하다! 잡았다! 잡았어! 좋은 파 덕분에 캄캄한 밤에도 사냥을 할 수 있지! 오, 대단해요! 박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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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박쥐들은 뭐든 거꾸로 매달려서 해! 박쥐! 박쥐! 내가 밥을 먹어 요요요요 거꾸로 거꾸로 자기라 요 박쥐가 아기를 낳아 아 요 제 거꾸로 거꾸로 세이 박쥐 요 박쥐는 거꾸로맨 거꾸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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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쥐가 거꾸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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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려줄까? 박쥐날개의 비밀 날개의 비밀? 아 박쥐날개는 원래 손가락이었다는 사실 손가락? 응 손가락이 늘어나서 지금의 날개가 된 거야 우와 박쥐날개 대단해요 날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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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뾱뾱뾱 박쥐 달개 뾱뾱뾱 거꾸로 박쥐가 좋아 까불까불까불이야 오늘 배운 글자는 박쥐 박쥐 거꾸로 박쥐 날개 출발 날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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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개